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인 이른바 알셉이 8년 만에 체결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 수출 전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수축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50곳이 넘는 지역 염색 가공업체 역시 수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줄고 해외 공장이 상당 기간 문을 닫은 탓입니다. 그렇다고 연구 개발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지역 제조업은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 즉 알셉이 최종 타결된 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알셉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 국가, 한, 중, 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인구는 34억 명. 명목 국내 총생산이 20조 달러에 육박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유럽연합을 능가합니다. 회원국에 대한 부산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55%, 철강과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 등 부산의 주적 업종이 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는 관세가 40%에서 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30%가 넘는 대중,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다른 아세안 국가로 교육국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 특히 R7 회원국 전체가 같은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인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